저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사람? 고양이를 정말 좋아해요. 고양이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. 취미로 하는 것 중에 그림 그리기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. 내가 신은 신발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 되게 여유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느낌 같아요. 위너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위너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내 발에 히스를 할 정도로 위너가 될 거야. 내가 한번 내딛은 발에 세상이 움직일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.